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난 널 랩 부만에 원해 Real love I think I wanna just 고민 고민하지마 And I'm 모르겠다 I love you And I'm 모르겠다 I love you And I'm 모르겠다 I love you Girl I wanna get down And I'm 모르겠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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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뒤에 저에게 그리고 5년 뒤에 VIP 팬분들에게 쓴 보낼 메시지를 적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아이디어였는데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는 서로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을 5년 뒤에도 우리들의 사이를 표현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손은 정말 제 손이고요 제가 잘 못 그렸죠 너무 도톰하게 그려서 이렇게 좋아하지만 참고로 제 손이고 이거는 제가 최대한 예쁘게 그린 섬섬옥수정 여러분들의 손입니다 그래서 5년 뒤에도 이렇게 손을 꼭 잡고 같이 하고 있을 우리를 상상하면서 메시지를 보내 봤고요 이거를 5년 뒤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랬었죠 이랬었죠 하면서 다시 추억을 회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상자에 제가 이렇게 VIP 써있죠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넣어서 어떤 일종의 우리 저희 학교 다닐때 다녔던 타임픽슐마도 같이 밀봉을 해서 5년 뒤에 우리 같이 또 개봉을 해서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간단한 저의 이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5년 뒤에 뭐 봤을 때 되게 추억이 될만한 말과 그리고 5년 뒤에 저에게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잘 이제 구간을 하겠습니다 네 빅뱅의 대성입니다 여러분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이야 정말 드디어 정말 멈추지 않는 것은 공기와 시간뿐이다 이야 시작부터 명은 터졌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시간만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저희의 그런 추억들도 어 여러분들과 저희와 나눴던 그리고 만들었던 추억들이 정말 많이 불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해 한해가 갈수록 그 추억을 새로운 추억을 만들 면서도 되게 저희와의 추억을 함께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하고 또 값진 한해 한해 하루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너무나 어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어 저희가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2017년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건강한 2017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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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s 네 난 같은데 난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제가 그 저희 10주년 기념 그 화보집에서도 얘기했듯이 전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나무를 그릴게요 한 그룹 꽃잎이 이 멤버들 이름이 트라공 저는 아까 더 말했듯이 빅뱅을 한 그루의 나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지금도 10년이 지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큰 튼튼한 나무가 돼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갖고 와 주셨듯이 5년 뒤에도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위한 한 그루의 큰 튼튼한 나무가 되어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 나무를 그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VIP한테 주는 거니까 네 TO VIP 됐습니다 뭐지? 이거만 넣으면 네 네 그건 VIP 이게 VIP 네 내가 쓴 죄송이라 그림을 그리는 게 낫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게 낫습니다 네 네 2017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 항상 소망하시고 바라는 일들 다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2017년에도 비록 저희는 다섯 명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의 모습으로써 그리고 또 빅뱅의 이름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는 2017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음 더욱더 여러분들과 더 많은 추억들 그리고 즐거운 일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기 그러시겠죠 네 여러분들 그 저희 저희가 바라는 어떤 그런 일들과 여러분들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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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5년 뒤에 팬분들에게 보여드릴 메시지를 한 캡슐을 여기에 적었습니다 5년 뒤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잘 보관할 거고 사실 5년 뒤면 15년, 데뷔하면 15년쯤 됐는데 글쎄요, 주말 그때는 어른으로서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팬분들과 함께 나이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은 날,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들어오는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5년 뒤에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여기에 넣겠습니다 어, 다 했네? 5년 뒤에 저에게 보낼 메시지를 5년 뒤에 저에게 보낼 메시지를 5년 뒤에 저에게 보낼 메시지를 메시지를 다 적었습니다 음... 5년 뒤면 좀 더 아... 멋진 남자가 되어있지 않을까 어... 기대도 있고 어떤 모습일지요 아... 궁금하네요 그럼... 아... 이 메시지를 5년 뒤에 저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년 뒤에도 우리 팬분들과 함께 이 타이크 슈를 함께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 믿겠을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럼 5년 뒤에 만나요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빅뱅에게는 11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 10년 동안 팬분들과 함께한 추억들이나 아... 저희가 불렀던 많은 노래들 어... 이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 아... 1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11년째 되는 이 한해는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잘 되시고 아... 특히 건강 조심하시고 아... 모든 것에 있어서 아... 운과 이... 축복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빅뱅은 11주년이 되는 2017년에도 아... 팬분들과 그... 어떤 곳에서라도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항상... 아... 찾아가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드리는 그런 그룹을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사랑하고요 광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빅뱅 항상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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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 들이키고 난 이 모두 다 예뻐 오예스 믿고 여야 디즈 레이디 솔로여 이렇게 얻어넣어 줘봐서 지즈 걸어 미단더 넌 씩씩하게 말을 걸어 넌 저게 시시한 여자와 달리 틱틱거려 칙칙하던 분위기의 한 줄기 배 서는 정도가 지나지 마지 사춘게 시트 2021년 5년 후에 저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때면 제가 서른 넷이 돼 있죠? 서른 넷이면 군데도 갔다 오고 그러겠죠? 어떻게 돼 있을지 저도 궁금한데 일단 솔직히 세상과 난 어울린 적 없어 홀로였던 내게 사랑 따위 벌써 잊혀짓지 오래 잊혀 시간 속에 다 이상은 못 듣겠어 희망 전 사랑 노래 넌 하나 나 그저게 흔들여진 대로 각원 속에 놀아 나는 슬픈 비애로 넌 멀리 와버려서 I'm coming on 이제 다시 돌아갈래 어릴 적지 자리로 저 자신에게 썼습니다 지홍아 결혼 축하해 형순이가 아기 너무 예쁘더라 미래 2021년 서른 넷에 지홍아 내 지금처럼 건강하고 웃을 수 있는 일만 가득하길 바래 사랑해 제 자신은 그렇게 되어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거 타임캡슐에 이게 뷔펜이구나 이대로 두면 되나? 네 이거 어떻게 할지 이거 서른 됐어요 그럼 이거 열어요? 아 2021년에 타임캡슐이 돌아옵니까? 그럼요 참가자 외치고 다 먹어아만 드라이크 근데 아 맥경에 후멸 다 먹어아만 조금 더 먹어아만 다 먹어아만 먹어아만 лег 기다려 Q. 타임캡슈의 타이틀 VIP 오랜만이네 다들 건강히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 다행이다 지금 4명이지만 그래도 빅뱅으로서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사랑하고 2026년에 다시 편지할게 화이팅 Q. 타임캡슈를 יש. 타임캡슈를 빅뱅에, VIP에게 적어봤는데요 Q. 타임캡슈를 rise. 2021년에 꼭 5년 뒤에 또 같이 어떤 자리가 되었든 꼭 같이 이 편지를 열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2017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017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2016년이 빅뱅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있는 해였지만 2017년이 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쁘고 의미있게 보내야 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 날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2017년에도 좋은 모습 항상 보일 테니까 항상 기대해주시고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 또한 이별이 되어 성짓하네요 혼자가 되어서 나 외로워 보이나요 네, 5년 후에 이제 팬 여러분들과 저에게 쓰는 메시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팬 여러분들에게 쓰는 메시지는 강렬한 예쁜 웰컴으로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5년 후면 5년 후면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딱 두 달 후면 제가 아마 입대를 하는 날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까지 저를 기다려줬거나 제가 다시 활동을 시작해서 새로운 팬이 되셨을 분들이 계시겠죠 새 출발이 됐네요 새 출발 5년 후에 호흡되는 여자들과의 내 실수 하룻밤은 사랑하고 했으면 실증 책임짓지 못한 나의 이기적인 기쁨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지금 멈출 줄 모르던 나의 위험한 지추 이젠 아무런 감흥도 재미도 없는 기분 딱 벼랑 끝에 혼자 있네 I'm going home 다 다시 둘에 달래 예전의 제자리요 일부러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10년 뒤에 봤을 때 너무 길게 쓰면 쑥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가장 심플하게 하는 걸 위해서 저에게는 백지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어떤 색깔을 넣어서 쓰기에는 좀 쑥스러워서 백지에 저에게는 어떤 색깔을 할까요? 쓰고 싶은 말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고생이 많았다고 썼습니다. 아마 5년 뒤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이 있을 거고 그동안 산전수전을 더 많이 겪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자 스스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 잘하자란 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함축적이면서도 하기 힘든 거죠. 잘하기가 그래서 잘하자라고 썼습니다. 시작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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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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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들으면 다 깨내 주소 미 불러도 불러도 깨리불내 기름이 세상 사람들 모두 까불을 보면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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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흔들리지질 때에 가끔 지뤄어질 때에 우리의 웬스텔을 일어나서 지금처럼 멤버들이 쓴 거를 다 같이 모은 거를 제가 밀공을 할 수 있는 저에게 어 행운이 생겼군요 영화입니다 vip라고 너무 작게 쓴 거 같아서 제가 좀 더 크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vip 팬 여러분 좋겠어요? 뒷배기 메시지 자 포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요? 전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름을 써 놓도록 일부러 빅빅뱅이라고 썼습니다. 그때 되면 더 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더 빅빅뱅. 그때쯤은 관계가 더 돈독해져있을때 VVIP 빅빅뱅 VVIP 에게 WIP처럼 보이네요 W가 아닌 VVIP 빅빅뱅 스스로 프롬 빅뱅 정리를 깨끗이 했죠 마찬이. 빅빅뱅이 VVIP 에게 그리고 스스로 프롬 빅뱅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탑입니다. 2017년도 몸 건강하시고 저희 빅뱅 새로 나온 메이드 앨범과 함께 여러분들의 따뜻한 2017년 그리고 시원한 2017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VVIP 팬 여러분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지난 한해 빅뱅을 정말 많은 응원들 해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는 열심히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음악과 좋은 무대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빅뱅! 저희는 약간 예능풍론처럼 얘기했는데 니가 미치고 있네. 우리 멤버형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떠세요? 영병 같은 멤버들 어떠세요? Happy Birthday. 촬영 날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인데 생일 겸 앨범 발매일이었죠. 그렇죠. 앨범도 나왔습니다. Happy Birthday Bro. 2017년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팬분들에게 일단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Congrats. 생일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다 지났어요. 지났어요. 지금 보고 있을 땐 지났어요. 너무 축하합니다. 일단 팬 여러분들께 좀 해주세요. 2017년. 여러분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어떻게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아마 이 영상이 지금 지금 한동안 다섯 명이 있는 모습이 정말 마지막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려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는 올해도 또 여러 가지 모습들로 여러분들 빅뱅이란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 근데 갑자기 왜 이 이 무슨 얘기 간단하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아 그냥 인사를 하면 제가 너무 깊게 얘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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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태양이 말처럼 일상 하는 말이지만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태성이 형도.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건강하십시오. 답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우리 멤버 형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은 시즌 그리팅을 빅뱅 달력을 만드는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시즌 시간에 멤버 형들이 5년 뒤에 빅뱅과 5년 뒤에 팬분들에게 타임캡슐을 했죠. 타임캡슐을 했죠. 네. 다 뭐라고 쓰셨어요? 쓰셨어요? 자 여기 바로. 아 이거 지금 열어봐? 아뇨아뇨. 제가 이게 헷갈릴까봐 앞에다 썼습니다. 예. 자 여기가 이제 그 5년 뒤에 빅뱅 멤버들에게 직접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이고요. 이거는 빅빅뱅이 보내는 그때는 더 큰사람이 되었어요. 빅빅뱅이 VVIP에요. 그냥 5년 뒤까지 절차 아니요 빅빅뱅보다 삑빅뱅 삑 아 뱉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메시지를 밀봉했습니다. 그래서 타임캡슐을 5년 뒤로 보낼건데 대충 어떤 말도 좀 썼는지 기억나세요?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지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어요? 스스로에게요? 스스로에게는 저는 편지를 썼어요. 길게 쓴 것 같아요 꽤. 막 작게 쓰진 않았는데 꽤 많이 썼어요. 난 본인한테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냥 바램을 썼죠. 넌 어디에 한국이 아닌 곳에서 잘 살고 있니? 아 뭐 그러시고 한국이 아닌 거 같아요? 한국은 지금 너무 춥단다. 그것은 어때? 이런 식으로 제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가 2021년이잖아요 5년 뒤면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34살이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이제 국방의 의무도 다하고 그렇죠. 멤버들이 이렇게 부러워있기 때문에 진짜 궁금하네. 오 어떤 게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는 결혼해 있는 걸 가정해서 약간 썼었고 애기 너무 예쁘더라. 본인이 오 근데 생각보다 5년이 얼마 그렇게 먼 날이 아니에요? 군대 갔다가 한 1, 2년 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탑병은 어떨 것 같아요? 5년 뒤에 탑병의 모습은? 그걸 제가 알면 돗자리 깔아야죠. 네. 산으로 들어갔어요. 대충 아 예상 뭐라고 쓰셨어요? 저는 그냥 고생 많았다 잘하자 이렇게 간신하게 5년 뒤에 5년 뒤에도? 그럼 언제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잘하자 앞으로 잘하자라는 말이 잘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이렇게 막 제가 5년 뒤에 어떻게 됐을지를 상상하면서 썼걸 그랬네요. 타임캡슐 이런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는 설명을 좀 잘못 들었는지 그냥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라 그래가지고 지금 본인에게? 네. 그래서 뭐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아쉽네요. 좀 더 이해를 별로 없네. 일단 그럼 다시 쓰고 가세요. 아니 아니 그 팬분들에게는 좀 어떤 내용들을 좀 남기셨는지 저는 확실히 기억을 잘해요. 팬분들에게는 제가 또 약간 이런 그때 저의 롤링페이퍼였나요? 예예예. 그런 거 쓴 것처럼 제가 또 이런 데 약간 좀 재미가 강합니다. 팬분들에게 좀 어떤 내용들을 팬분들에게 쓰면서 멤버들에게 좀 이렇게 멤버들이 5년 뒤에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해서 5년 뒤에 만약에 저희가 또 함께 이런 자리가 있다면 그게 또 이렇게 대개가 있겠죠. rev Ça NEWS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좀 말 좀 미리 해드리는 게 낫나요? 아니면 나중에 5년 뒤에 이런 자리 somewhere 5년 뒤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재밌는지 이게 예언이 될 수 있네요. 그런 의미였어. 하여튼 저기 그 몇 가지, 2가지만 두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래도 VIP 얘기 쓰는 거잖아 비록 우린 네 명이지만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잠깐만요 왜 네 명이에요? 온전팀 왜 네 명이에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비록 우린 지금 네 명이지만 끝까지 우리를 빅뱅으로서 기억해 주고 늘 우리 오년팀에는 네 명인지가 좀 오래됐을 때네요 어 잠깐만요 늘 투어를 같이 돌아다니고 하늘은 힘들지 아직도 우리랑 같이 세 개 걷고 투어 다니느라 힘들겠다 그래도 재밌지 이런 식으로 쓰면서 나중에 우리 꼭 그 친구 보러 가자 잠깐만요 면회 가면 될 거 같아 그런 거죠 5년 뒤니까 6년 뒤 7년 뒤면 다시 5년 뒤 그 친구는 활동할 땐 안 그래 보였는데 갑자기 적성에 맞는다며 장군까지 되겠다며 하하하하하하 장관이요? 장군까지 되겠다며 말뚝을 받는 한 멤버가 군대 좀 오래 있는 모양인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라면을 개발해가지고 추사 좀 하하하하 관계에 있을 그런 관계 관계? 관계? 관계에 대해서 썼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이제 2017년도면은 데뷔 이제 11주년 되는데 뭔가 좀 이 10년이 지나고 11이라는 숫자가 뭔가 좀 다시 시작하는 느낌 들지 않나요? 어떤 어디가 들죠? 어쨌든 어쨌든 10년을 채우고 다시 그 20년을 향해서 채워가는 스타트한 느낌 좀 들지 않나 어쨌든 저희가 우리 팬분들에게 5년 뒤에 팬분들에게 남기는 이 메시지와 5년 뒤에 빅백 저희 본인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를 이렇게 밀봉시켜서 타임 캡슐에 타임 캡슐에 한 것 예전에 막 나무 같은 거 원래 밑에 묻어 놓고 이건 어디다 뜨나요? 저희가 그 회사에 뜨나요? YG 그 사옥 그 주차장 그 파가지고요 시멘트를 묻나요? 시멘트를 파가지고 그 안에 좀 묻어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5년 뒤에 5년 뒤에 빅뱅 시즌 그리팅에서 다시 만나뵐 수 있도록 기약을 하면서 이 밀봉 이 메시지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그 저희가 매년 이렇게 시즌 그리팅을 어 인사 차 인사드리고 있지만은 자 이렇게 다섯 명에서 모여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오랜만이네요 아뇨아뇨 시즌 그리팅에서 아 그쵸 시즌 그리팅은 원래 2년에 한 번 하는 거 매년 2년에 한 번 했지만 시즌 그리팅을 뭐 시즌 그리팅을 뭐 한 해에 뭐 매번 할 순 없잖아요 그쵸 시즌 그리팅 우리 멤버 형들은 어렸을 적은 좀 어땠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좀 어렸을 때요? 그때 들어보니까 명부 형이랑 징형이랑 무슨 누가 누가 3장이고 뭐 2장이고 그런 거 있을 때 아 그 연습생 때요? 네 네 연습생 때 반대였죠 성격이 그쵸 아 요즘은 또 그냥 다 비슷해진 것 같은데 다섯 명이 네 지금은 하도 오래 있어서 뭐 누가 막 뭐 이렇다 할 성격이 아닌데 초반때는 굉장히 어떻게 반대였지? 니가 감옥했나? 내가 감옥했나? 아니죠 지용이가 이제 되게 감옥하고 조용하고 성격 좀 활발하고 활발했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사춘기 전이니까 완전히 다른 성격이었잖아요 사춘기에서는 사춘기 전에 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형성되기 전 우리 타평 같은 경우도 성격이 좀 많이 바뀐 아직도 사춘기세요 계속 아직도 되게 좋지 않아요? 밝아졌죠 그럼요 유해지고 옛날 생각하면 진짜 유해지겠죠 아 때리고 싶으세요 아니아니아니 옛날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밝아지고 유해지고 대성형도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밝아진 대성형은 굉장히 좀 깊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굉장히 밝았었는데 많이 깊어진 것 같아요 승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도 가볍고 지금도 가볍고 하지만 그 안에 또 깊이가 있고 아니 많이 의젓 제일 솔직히 많이 의젓했죠 맞아요 예전엔 정말 많이 혼났죠 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5년뒤에 이거를 풀어보는 거잖아요 아 그럼 우리가 5년뒤에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5년뒤에 5년뒤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지 저희가 한번 야 이렇게 했는데 5년뒤에 저희가 웃겨서 앙 이렇게 앉는건가요? 저희가 한번 그러면은 지금부터 미래에 5년뒤에 빅뱅의 모습으로 한번 미래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5년뒤에 멤버들의 모습을 어떨지 한번 상상하시면서 저희도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가볼까요? 어딜 가요 근데 5년 뒤로요 오케이 지금부터 갑니다 자 5년뒤에 빅백으로 출발! 진짜 한다고? 아아 아우 아 형 아 결혼 축하드려요 아 정말 형 형 형 잘 사니? 어떻게 사니 요즘 우리 넷이 활동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거야 잠깐만요 저기 승리야 들었어 그 일은 잘 해결됐지 아 무슨 일이요 잠깐만요 승리야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 돈 꺼달라고 아 잠깐만요 우리가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하다 아 정말 아 뭐 따돌리는 느낌이네 이렇게 해놔 보니까 좋다 우리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맞아 아니 저기 대성이가 소연수술했다고 응 예 눈이 그대로신데 눈은 안했어 눈은 안했어 아 영미형도 저기 잘 계시죠 형수님 네 잘 있죠 네 잘 있으세요? 예 아휴 고생이 많아가지고 왜 그러시는거에요 왜 입국금지가 이제 풀려가지고 잠깐 입국금지라며 무슨 말인지 사시는거에요 아니 왜 병원에 누워있는건 사실 몰라 아니 왜 저를 범죄자로 만드시고 예? 얼마나 벗기만 많이 했네요 아니 저기 지홍이 형은 저기 딸 잘 있죠? 아들인데요 아들인가요? 어 딸 아들 잘 있죠 네 아 태성이 형도 저는 자식이 160명이라고 하하하하 잠깐만요 제가 자식 농사를 잘해줬네요 예 자식이 160명이라고요? 제 와이프가 11쌍둥이라가지고 그대로 축구 선수로 대비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거의 뭐 보건복집에서 지원가겠는데요 아 그럼요 요즘 아 자식들 때문에 유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아 그러셨구나 아 아 아 영배 형은요? 아 영배 형은요? 뭐 왜 자꾸 아 암튼 종료 예 아재밋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이 지금 아셔야 될거는 오늘 사실 촬영하는 날이 지금 이게 승리 생일이기도 해서 예 이게 끝나고 다같이 얘 라면집으로 가야돼서 얘가 지금 빨리 꺼내려고 아닙니다 아유 이렇게 하는건데 마지막으로 그 멤버 형들과 함께 한 시간이 거의 10주년제 그 11주년제인데 멤버 형들이 기억에 잡는 이 한해 와 이 한해 정말 빅뱅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다 자랑하고 자랑하자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열심히 해온 그런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좀 올해가 제일 예 그래도 잘 맞는 큰사람을 받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게 아니었나 멤버 형들하고 얘기한 적 있지만 메이드 투어 때가 메이드 투어 때 메이드 투어 때 메이드 투어 때가 그게 올해잖아 작년인가 작년하고 올해 이제 월드 투어 할 때가 가장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더 늘고 아 근데 생각해보면 참 아니 매해 뭐 그렇죠 아직 2017년이 저희도 뭐 사실 뭐 보시는 분들은 지금 2017년이 시겠지만 2017년이 안 돼서 오늘 사실 저희도 앨범이 나오는 거라 그쵸 모르겠지만 또 모르죠 지금 이 앨범이 또 저희의 투 클라이막스가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뭐 여러분이 지는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저희가 그리고 제대로 받는 거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실 되게 행복한 고민이지만 그런 해가 굉장히 좀 저희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행복한 고민이죠 근데 이게 2017년도에 보는 영상이죠? 그렇대요 그럼 일단 영상편지 하나 쓸게요 타평이 영상편지를 쓸게 아니라 저희가 타평한테 영상편지를 써야돼요 아 예 영상편지 한 번 써볼까 17년이니까 형 고생이 많아 하하하하 한창 추울 때다 옷 따뜻하게 입고 어 면회 갈게 어 아무튼 저기 그 2017년 한 해를 어 저희가 좀 힘차게 좀 시작해보는 걸로 하고요 하하하하 뭐야 하하하하 아 아 그런 거였어요? 네 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영상편지 쓸 줄 알고 네 정리합시다 되게 어디 지금 빨리 가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아무튼 시즌 그리팅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팬분들 아 정말 계속 맥을 그냥 끊으시네요 아 빅뱅을 아니 뭘 정리가 돼야 사실 저 마지막으로요 뭘 계속 마지막이냐고요 이렇게 벌써 끝내도 돼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작진께서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던 거 좀 마무리해주고 싶어요 하세요 하세요 저희가 행복하게도 다행히 너무 행복하게도 이런 마무리 아직 안 진 거였어 네 가장 소중한 해가 언제였냐는 질문을 받으면 많은 일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런 해들을 사실 하나만 고려가 굉장히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앞으로 더 저희가 그런 소중한 해를 앞으로도 더 특별한 해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게 아마 알았다 해 네 2017년 한해도 빅뱅 많은 사랑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멤버 형들 제가 좋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그 빅뱅 멤버들이 릴레이 멘트로 해서 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해서 가장 멘트가 좋았다고 판단되는 멤버에게 선물을? 우리 스태프분들이 직접 선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는 이렇고요 이를 이어서 내용을 내용을 이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대선해야 되는 건가요 그 순서를 두 바퀴 둘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네 시작과 끝인데요 시작과 끝이죠 리더 리더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되나요? VLP 여러분들께 네 2017년에 어떤 내용이 아 뭐 아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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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VIP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빅뱅입니다 2017년 한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은 참으로도 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 2017년에는 여러분들이 2016년보다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하고 정말 웃음이 만개하는 웃음이 만개하는 이까진가요? 네 웃음이 만개하는 거죠 네 그런 날들이 앞으로 만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는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웃음을 만개 이상 십만개 이상 백만개 이상 백만개 이상 미소로 만들고 만들어들이는 저희 빅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대성이가 그거 기억해요? 우리 처음 만났나요? 난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키스를 하고 싶었지만 큰소리야 우리가 직접 키스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 속에 키스를 하고 싶었던 귀 속에 키스를 왜 해요? 키스 속에 키스를 왜 해요?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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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마음으로 10년간 여러분들께 열심히 음악을 해왔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런 가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네 말입니다 저희는 이게 나가 아니다 야 이거 좋았데? 난리 좋았다 여러분들에게 저희는 말이죠 키스를 하고 싶으면 ㅋㅋㅋㅋㅋㅋㅋ 오, 잠깐만요 십 년 동안 귀에다 키스를 했다면 이제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딥 키스를 오, 마음 속에 까십니까? 딥 키스를 어... 대성이가 할 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년은 3월 만일 뭐 어 그 아 아 자 우리 그 우리 스태프들 자세지 거점 선물을 좀 하나 볼까요 뭐게 와인 인가 와 같으면 해 아이가 나뉘어 되는 형과 와인의 아 이 너무 형 평택을 5 에 키스를 제므로 끊을 면사네 형 그렇죠 이거 그니까 아주 모두의 내 도움을 다녀야 겠수 그냥 아 그 어떻게 될까요 네 제도와 자리에서 마시는 게 뭐 아시아 스스로 못 봅니다 또 와이남도 이가는 이허우 뭐 뭐 뭐 어 집안 우리는 달고 막 이 지킬 이거 있다가 오늘이 저희가 해보 발매인데 있다 합의 가입한 교실은 데는 내가 명령을 그럴까요요 5년에 어울릴까요? 그러면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캡스와 같이 묻어놓죠 더 맛있어지긴 하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 다 성공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빅뱅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좋은 무대와 좋은 음악으로 만나뵙겠습니다 VIP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좋았다 깔끔했잖아 우리 진짜 네이버에서 이거 맞아도 되는지 한번 알아봐주세요 이 곡은 아름다운 점점에 매듭임이PP 이럴 모르기도 전의지 Azte pp 이럴 모르기도 전의지 이 곡은 아름다운 점점에 삼겼되고 이 곡은 아름다운 동작을 뭐냐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